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쵸? 그쵸? 까아아아아아아아 빰빰빰 아, 빰빰빰요 이거 안 되죠? 됐어요! 배려나 방탄의 주제는 방탄 자유입니다 방탄 자유 이번 게임에서 진 팀에게는 벌칙이 와, 벌칙 진 팀 형 지금 벌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 혹시 진 팀이세요? 아무도 신경 안 쓰면서 서술하라고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... 와, 주워 없죠, 주워 없죠, 해주세요 해줘, 빨리 아니,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관심 가졌다가 웃고 있었어 진이 형, 팬분들이 그래도 형 얼굴 보고 싶을 텐데 잠시 보여주세요 아, 이렇게 관심 한 번 받으면 이제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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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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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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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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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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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형, 형 형 형 형 티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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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게시적 붕 Pro 은혜 그거는 갱싱와일드카드 갱싱와일드카드 바로 그런 매력이 부족하게 와일드카드가 수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고카드를 혁 씨가 내면 제미 씨가 춤을 추셔야 합니다 그래요? 자, 그리고 플러스 4 카드가요. 저기요? 와, 이게ún 가입니 batteries 자, 한 장만 잡혀요, 되죠? 저는 1등 합니다. 저는 1등 합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oficial에 제일 띵인 것 같아요. 그냥 머리 잘 잘랐다. 어 진짜 진짜. 이기신 분이 팀 번드를 정하신다. 오케이. 예수님께서 실전으로 가시죠. 바로 가자. 바로 가자. 바로 실전하자. 바보들 받을 것 같은데? 오케이 알았어. 바보죠. 원래 바보가 재밌는 거 아니야. 이긴 사람 오른쪽으로 하기 가위 가위 보. 너무 안 됐잖아. 가위 가위 보. 자 우리 다 빼내자. 아카이 가위 보. 수상. 자기께 넘어갔네. 양준이 형부터 오른쪽으로. 오케이. 두 사클로 한거지. 한사클로. 자 성공합니다. 장국 씨. 두 장. 아 안돼요. 어떻게 받아보시죠. 플러스 2입니다. 받아보시죠. 안돼요. 안돼요. 1위입니다. 잠시. 2위입니다. 1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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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위입니다. 내 랩은 슈퍼 사킬. 호오칸 나와. 열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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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갔나요? 아 불편하겠네. 형이. 그럼 전 이제 뭘. 너 이제 부자야. 플러스 4 없으면 그냥 먹어. 춤 한 번 추면 안 돼요 이거? 아 아니야 아니야. 카드도 먹어. 너 그냥 침초 카드 했네. 야. 진짜 부자. 야 카드 우산에 긁을 거 많다. 뭔가요? 뭔가요? 저게 암호. 큰일 났네. 그럼 암호가 되면 되죠 이제. 어. 렛츠고 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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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. 너머. 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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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건 뭐야? 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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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많이 나와. 짐. 슈가.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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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. 짐 많이 나와. 짐 많이 나와. 이 형은. 뭐 뭐. 어. 두. 너머. 투. 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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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제발 내가 가진 숫자 중 하나 내주세요 너 먹냐? 먹냐? 먹을 거 같아 구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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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비싸만 있어 6번? 이거 워터 어떻게 돼요? 안무 기억난다 안무 기억난다 다 고장 났는데?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좋아 이거는 약간 웃긴 노래 틀어야 될 것 같아 정국이 춤 틀었으니까 한 장 먹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로스트가 안 보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맞다 아니 뭐라짓도 생각도 못하잖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오케이 자자 이거 아무거나 낼 수 있는 건가? 아니 제가 아무거나 낼 수 있어 아 형이 정하는 거구나 네 형 뭐예요? 저는 모란색으로 알겠습니다 안 먹혔다 아 진짜? 안 먹혔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내가 내가 내야지 무슨 소리지 너 먹었잖아 넌 먹었잖아 당신은 스킬입니다 넌 먹었으니까 형짱 언니 형짱 언니 잘 가 잘 가 너를 내는 반대로 몰라 바란색으로 바꾼다고? 갑자기 왜 너한테 그냥 내지 왜 이러네 진짜 아 씨 진짜 잘해요? 맛있겠다 고마 어 어 포비 형이 안 돼서 제가 포비 형 오른쪽으로 드세요 드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왜 이러세요 정말 드세요 어 마이 턴 아 나 아 마이 턴 아 마이 턴 다행이다 다행이다 누가 있었어 형이 낼 거 마이탈 하다보다네 지금 슈가 형이 다 두 장인가 나온 거 같은데 이제 아 그래 에이 갓 스페셜 아 아 아 아 역시 아 아 춤 잘 춰애들만 버리네 아 Get it Get it Get it 과연 소음아 미얼 블랙포프 안 나오지 과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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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작 창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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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 하하하 아 오케이 coś 하하 아 지금 이거 이거 먹어야 해 아 오케이 아 아 숨말라기 돈 빠졌습니다 아 고래가 이렇게 수영하지는 않아요 고래 고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헤어밖에 없는데 차이름이 좋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핫 어 잠깐만 카드! 색깔 정의 좀 아 블루, 블루, 블루 춤춘 사람은 블루, keep going 블루 블루? 아까 두 장까지 갔다가 계속 먹는데 야 잠깐만 휴가야 한 달이다 야 빨간색 가야 된다니까 빨간색? 빨간색 가야 돼 이거 한 장이에요? 아니야 형 맞네 그럼 무슨색일까요 이게? 내가 볼 때 블랙, 저 형이 자 일단 색깔 바꿨는데 저 형 저런 자신감이에요? 블랙 정국아, 정국아 빨간색 가야 돼 빨간색 가야 돼 가야 돼! 가야 돼 정국아 빨간색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감이야 아니야 정국아 빨간색 가야 돼 빨리 게임 끝내고 뭐 게임을 해야지 빨간색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어? 나 아니야 나 빨간색으로? 완전히 좋아 그럼 나지 그럼 일단 좋아 좋아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일가? 오래 하는 거랑 와 진짜 살을 막아야 돼 이번 영상 먹네 날 막아서 뭐 할 건데 본 게임이 오줌면 안 돼 형아 다음 순서로 바꿔야지 순서? 와 잠깐만 나냐? 그래야 윤기한테 안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Let's do i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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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오지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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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처음 봐봐 진지해 이거야 돼 프로젝트에 이거야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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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 없다 안무 찍을까 세종이가 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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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특박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내 팀 정하면 되는 거야 자 드디어 트레이닝 첫 번째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임 내가 그린 노래 내가 그린 노래 내가 그린 노래요? 노래 노래 스피드 퀴즈구만 릴레이로 한 명씩 나와서 제작진이 제시하는 노래 제목을 그림으로 그리셔야 하고요 오케이 마치신 개수만큼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숫자가 남잖아요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요? 그럼 이거 한 명 데리고 오셔도 돼요 오케이 한 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정하십시오 네 저희끼리 할게요 그래요 김석진 팀 있잖아요 네 진 팀 이름만 김석진으로 팀 면을 보호를 외치시고 김석진 팀 야 우리 이주합팀 신선하다 신선한 팀 프레시 어때? 프레시 프레시 유팀 어때? 유팀 야 야팀 어때? 야야야야 야 근데 근데 그런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너가 남녀한테 야 형 정답 맞지? 아 야 이거 이러면 정답 야 이거 내가 지금 땡 키였고 오랫도 보고 우리 팀 팀 이름 그냥 세글자식 합시다 제이오 오케이 여기 스피드하기 자 우리 팀 팀 김대해 노조아 레츠고 오케이 제이오 팀 대 김소진 팀 레츠고 자 우리는 지금 지금부터 남중 킹만 보시면 됩니다 남중 팀 자 갑니다 준비 시 레츠고 킹 아 아 뭔가 삐에 왔다 아니 저 저 저 저 그리스마가 뭐가 삐에 왔다고요? 어 삐에 왔습니다 아 요즘 자생 뭐야 뭐지 이거 마시면 다 신는 PDS가 김석주의 점 김석주의 점 재호가 아니라 깜짝 쩍 재호 재호 매직샷 야 야 야 쇠지 샷 나 화장할 줄 알았어 놔 나 아 재호 대단한데 오케이 빨리, 빨리, 빨리 아, 이거 섭쥐 기대해도 좋아, 렛츠고 미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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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뭐해? 아, 저, 1북킹 야, 우리가 이겼어 오, 대단한데? 아, JK 대박이다 인간 슬롯이랑 붙여버리자 야, 이거 진짜 한 발에 맞춰야 된다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 자, 갑시다, 빨리빨리 뭔데, 뭔데, 무슨 일이야, 무슨 일이야 노 타임, 노 타임 저기야, 지금 시간 없어 We don't have time, you know? 김석진 핸드폰 줬어야 돼 와, 대박이다 난 2대1입니다, 지금 아마 태형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각종 수록법이 다 튀어나오네 웅치, 웅치, 웅치 형은 이제 입술이 웅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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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치 재형, 패스톤 미 재형, 쏘아 재형, 거행바다공 김석진, 뱁새 이게 뭐지? 저 선거인이 뭐야? 최고? 최고잖아 아, 뭐야 이게, 웅지야? 뭐야? 김석진, 이거, 이거야? 위험,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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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하하 아, 뭐야? 맞다면, 이거지 이번엔 그리는 과정 보여줄까요? 이제? 예, 가능, 가능? 끝, 끝, 끝 허 recovery 컴백이 자, 갑작발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과정 보여주세요 과정 보여줘 과정 보여줘 과정 보여줘 응기야 텔레파시 보내요 텔레파시 사람 있고요 김석진 던져 저게 왜 던져야 목 젖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만 더 그려봐 심혈형이 뭐냐 목 졸라 목 졸라 우리 거기에 이런게 있었어? 김석진 내가 맥철을 했었는데 김석진 윈제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? 행복할 사람 편의점 아 뭐지? 아 제형 잡아줘 그렇게 잡아줘 바로와입니다 바로와 재이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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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아파 당황했는데? 보여주세요 재이형! ли 이 Herts 재이형! 재이가 聙혜 sol 재이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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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? 거민보다고? 아 그냥 안보이잖아 나 나 안보인다고 김석씨 달려나 봐봐 아 어떻게 달려나 봐봐 정국이 가르친거 같은데 주체요! 보이빌려! 김석씨! 다음 하이틀곡이에요 아 뭐야? 저거 뭐야 다 있던 거냐? 어떻게 해야 돼? 재혁! 소우주! 저 소우주 한번 밀어볼. 재혁! 상남자! 아 뭘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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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야 저게? 한 명은 몸이 분리돼 있는 거. 이렇게? 아니 저거 뭘 도대체 뭘 그린 거야? 진짜 비용 못 그린다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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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이 졸라맨이야. 졸라맨 명명인. 나 보이지 않아? 아 김태형. 아 아니. 김석진. 21세기 소녀. 자. 졸라맨이 명명인. 재혁! 엠소.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감자야? 감자 아니야 감자? 감자네 감자. 아 김태형. 김석진. 이사. 이사. 이사하면 집부터 그렇겠지. 누가? 장 꿨어요? 재혁! 아이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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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보면. 물을 그리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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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자. 책상이죠? 어. 아! 김석진. 재혁! 재혁! 저 하지 못한 진실. 오케이. 가실해 갈라야. 여러분 제시하고 풀네임으로 해주십쇼. 김채용 표정. 자 발 떴죠? 너희들 참 사랑을 참 걱정해. 아니 표정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. 아! 채용! 쏘아. 저게 완전 비슷한 말이에요. 김석진! 마이트라. 어떻게 마이트라 그래요? 빨리 더 죽기가 아니에요. 윤석진! 된 점! 괜찮아 괜찮아. 제이홉! I'm fine! 제이홉 지금 1등 하고 있으려고 지금. 제이홉 지금 짠이야. 괜찮아 괜찮아 이거. 어 나도 그거 하고 어! 아 이거는 진짜 빨리 하는 사람이 인자다. 자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. 제이홉! 듀미소스! 저거 석삼자잖아. 비 터지는 줄 알았다. 이제 석삼자 우리 차례. 제이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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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! 제이홉! 아 목 아파. 제이홉! 제이홉!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보여줜아ITE. 야 진짜 이거 딱 봐라. 이거 딱 보면 Batman. 알았어 딱 볼게요. 수사쿠 보안 제이홉 제이홉 정국 I need you 뭐야? 제이홉 제이홉 보이빌러 아니야 아니야 김석진 I need you 아니잖아 좀 주거라 애들이 하는 거 순이가 일상에 하락한 거 아니야? 아니 이건 진짜 딱 보면 안 알아 딱 보면 안 알아 아니요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은 뭐야 김석진 그 뭐 뭐 황화 같은 거 있었는데? 낙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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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마지막 아니지 낙은 사람들 사람이 떨어지는 건데 너무 잔치하잖아 낙원 낙원 아 이건 진짜 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바로 창원에만큼 거저 주는 건 없었다 나 나 김석진인가 제이홉이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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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석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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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 아 칭구리며 홍원님 이산툴 자 나 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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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저희 다음 걸로 가면 되죠? 오케이 다음 미션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이번 이번 두번째 게임은 노래 소절 마치기 입니다. 몸으로 이제 그림이 아니라 몸으로! 그 노래에 춤을 추셔도 안되구요. 이번 게임에서도 문제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재밌게 해주시면 되요. 오케이 춤추면 안돼요. 자 태형아 렛츠고!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. 자 그러면 일단 제가 먼저 제목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 소재로 알려드릴게요. 뭐 그건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. 제이홉! 윈스! 제이홉! 제이홉! 에어프레이! 파트 2? 제가? 뭐야 이거 알려주기 시작하는거에요? 아 그게 무슨 소리! 윤기 파트를 꿈맛! 아니 아니 그래. 이상한 꼬마! 숨쉬눈. 알았어!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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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 숨쉬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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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잠시만 노래했는데 아니야. 숨쉬는. 숨쉬는. 야 이거 정확해 사실 실패할게 했는데? 자 자 니가 맞힐 수 있어요 재호 재호 그냥 취해 맞힐 이온 한 손에 술 다른 손에 쓴 들쏘 너가 제목이 뭐했지? 아니 하지마 전화했어 약속 피해 재호 제목이 내가 제목을 몰라 제목이 뭐야 제목 에어프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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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이 윙즈 코끼리가 나라 에어프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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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코끼리가 코끼리 어떻게 알아? 아 이게 우울했다고? 아 진짜 잘하는구나 진짜 잘하는구나 다시 대기 천천히 고양이 에벌레 에벌레가 에벌레란다 아 이거지 포로프라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여기 콜먹잖아 소절 소절 아 그렇게 꿀 먹는거였어? 굳이 이거를 꿀잠이네 진짜 이거 아 진짜 포로프라이 아 진짜 포로프라이 아 진짜 포로프라이 아 진짜 포로프라이 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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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이걸 했다 아 쉽지 않았나 아 쉽지 않았네 이거 제목본 제목 몰라요 설마 모르는 제목이에요? 자 이제 제목 제목 제목이에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작은것들 위안시 김성진 봄날 어? 붕나 붕나 아 깜짝이야 김성진 아 깜짝이야 김성진 끝 허공을 떠나낸자 금원이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뭔지 아 이게 뭔지 진짜 흔히다 이제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제목부터 제목 제목 사랑이 사랑이 사랑하다가 맞춰요 이거 맞아 태블릿 PC 같지 않나 태블릿 PC 뭐지? 뭐지? 무슨 맥켜사? 여기 맛집인데 좋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러브메이지 자 러브메이지 맞췄죠 내가 해봐 나 어떻게 할거야 우리만 믿어야 해 두 손 놓치면 안 돼 아ましょう 형 marker 와 진짜 Broad 아, 깜짝이야! 아,는거지? 두 손 모아야 해. 빨리하면 돼. 빨리하면 돼. 자, T.H. 자, 제이왕 러브메이즈. 우린 우린 믿어야 해. 두 손 놓치면 안 돼. 오케이. 그럼 저는 차이에요. 혹시 남! 야! 띄가 굽는 거냐고. 마이크야. 그러니까. 갑시다. 모이자. 지민. 제가 못 해요. 뭐가 있어? 뭐 홈이야? TV 들어와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이게 바로 텔레파시야? 나는 이 차 짜는 거 봐라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진짜 웃기다 이거 어떡하지? 이게 뭐지? 아홉 개 자운트로 변신 자운트로 변신 진경의 방탄 진경의 방탄 저게 뭐지? 너무 조그만데 얘가 개미 나오는 거야 러스트 개미들이 알고 있었는데 개미 아 제이 형 제이 형 아 제이 형 어디로 가? 제이 형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개미를 본 적 있어 단 한 번의 길을 찾는 법이 없어 오케이 아 제이 형 패스 오미 패스 오미 아니 아 제이 형 그 한 번에 아 제이 형 쩔어 아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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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ors 쩔어 쩔어 제이 형 거짓말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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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짓말 뚜spe만 거짓말 깜짝 Elliott 대박이다 야 왜 이거 이 defin 아니 오케이 자 도너스 넋 Bom 왜 이렇게 원이 다 뜨는 것 같아? 제이형! 원! 지! 지! 낙원! 괜찮아 성적만 내가 해결해줄게 그냥 돈을 다닐게 이륙재! 낙원 멈췄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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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갑자기 왜 끝으로 가요? 컴온 컴온 낙원을 재이형!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리지 않아 와 어! 김정기! 조금 틀렸어! 재이형! 낙원 멈췄어도 괜찮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달릴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음이 좀 이상하다 재이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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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흠이 왜 나와 왜 랩 파티를 안 하냐 너빈! 너빈! 오케이 자 사려 엉덩이 엉덩이 룰룰스 아 이거 어떻게 모를 표현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제목이야 뭐야 이건 그만 있다가 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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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2 3 아니야 1 3 4 2건데 아 1 3 4 4 이걸 어떻게 모를 표현해 너무 편할 수 있지 2 2 2 3 2 2 3 여기서 터지 마세요 2 올라가 이거 의미 뭐지? 자 1 3 4 4 5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너도 나의 빛이었는데 우와 맞아 뭘 같아 하지 말아봐 나도 내 파틴인데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빛이었는데 한 글자가 틀렸어요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너에겐 이름이 없구나 제목 말해야 돼 낙원 아니 1 3 4 4 3 0 1 3 4 1 3 4 3 4 5 1 3 4 3 4 5 1 3 4 3 4 5 1 3 4 4 5 나에겐 이름이 없구나 나도 너의 별이었는데 와 야 이거는 진짜 어렵다 랩 파트 나오면 진짜 이거 어려워 형 표정 보고 아 이거 랩이구나 제목을 이렇게 어리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정국야 마지막이야 아 나 왜 이런 거 막 흘리냐 별 나 넌 별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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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아 아 아 아 그대만의 별 아무 일 없이 빛나면서도 가장 빛날 시간에 난 아 맥 아 아 아 아 아 예방 엉지게 맞추고 자, 기회를 줘봐 그대만의 별 나는 고개 숙여 김석진 헐 잠깐만 뭐야, 가춤 아니야? 헐 난 그대만의 별 가장 빛나야 아니, 시기에 가장 빛나 빛네, 빛네 와, 이거 진짜 어렵다 그대만의 별 가장 빛낼 시간 매스고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번 정수는 공개하지 않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너무 처참하게 찍으십니까? 너무 처참해가지고 다음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, 레츠 고! 노래 제목만 맞히고 있는 거죠? 아, 이거 진짜 어렵구나 와, 이거 너무 기해 와, 진짜? 와, 진짜? 하나, 둘, 셋 형 형, 추어합니다, 추어하는 질의 되겠다, 씨! 아, 이게 슈취할 것 같은데 난, 난, 조금만 믿을게 나, 믿어? 오케이 윤리어, 게이빙 쭉쭉쭉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